야! 김세곤다! 자, 조용조용! 인사해! 열중셔! 차려! 경례! 안녕하세요! 이분은 우리 반 교생이 되신 지석구다. 아니, 지석구 교생선생님이시다. 앞으로 잘 지내도록! 네! 여러분, 만나기 위해서 반가워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열심히! 공부하자입니다. 이상입니다. 선생님! 네! 그게, 영어로 뭐예요? 아니, 영어 선생님 그것도 몰라? That! That! 저기, 여하튼 이 보름 동안 여러분들하고 좋아하고,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. 좋겠고, 그리고 이거 마셔도 돼요? 네! 선생님을 위해, 저희가 조금씩 짰어요. 맛있네요. 자, 자! 자, 자! 이제 그만하라고! 저기, 수업 준비하자! 교생선생님! 교생선생님! 노래 한 곡 해 주시면,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공부 열심히 하게 된다. 하나 해줘라. 네! 저기, 그러면은, 제가 노래를 한 곡 하면은,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걸 약속하시는 거죠? 네! 떨린다. 세소를 한 곡? 버렸다. 쇼가운 거야! 파 sera, 프енныйiddchl! 스 obvious. 두려운 거야! 어? 어? 왜..왜 그래? 어머..춤을 너무 심하게 쳤나보지?